철 만지지마 막 만지면 안돼 저 옆에 또 이상한거있다 뭐? 저거 뭘까? 닭이잖아 닭이야 근데 좀 특이한 닭인데? 닭이야 흰색 닭인데? 닭이야 맞아 닭도 종류가 되게 많아 오 약간 특이하다 닭 종류가 섞여있다 아빠 아빠 저거 희귀종인데? 저 닭은 희귀종이야 여기는 공사중인가보다 카라반 맞지? 카라반? 옆에 옆에 어 안돼 옆에 공사중이잖아 여기가 하나도 안났어 어 여기도 만들려고 하는거 보다 카라반이 토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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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인간대는 직접 만든거야 토끼굴이 판거 같은데? 네? 어 진짜 팠네 팔 수 있게끔 해주긴 했지만 토끼가 진짜 팠나보다 토끼가 한 마리밖에 없어 아니면 토끼가 그 안에 더 있을까? 어 그럴 수도 있겠다 햄스터요? 양도 있다 양 어디? 말도 있다던데? 조랑말도? 조랑말 한번 볼게 이리 와봐 조랑말 조랑말